참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. 잘생기실게요. 잘생기셔가지고.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저희 뒷불이 안오세요? 네? 아 지금 가고 싶은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. 아니 오셔야죠. 지금 다 편한 분들도 보고 계시고. 아 그렇습니까? 제가 지금 술을 너무 좋아해요. 제가 잠깐 진행했을 때도 첫 주제가 베트남전쟁 관련. 굉장히 격려. 이들 토론 주제들을 관청하는 키워드로요. 민주주의와 소통, 다양성과 인권, 경제성장과 복지를 선정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수고 많으셨어요. 수고 많으셨어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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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거 저기. 우리 거 없어? 우리 거 없어여? 뭐하세요? 한번 한번 더 보이세요? 네. 올라가 있잖아. 방으로 오신대. 방으로 오신대. 아. 방과. 방과. 현진아. 내가 너가 이렇게 멋진게 해서 추고 말하더라고. 왜 그러세요? 저기서 보니까. 아. 위에서 보니까 현진이 너무 예쁜거야. 내가 너에 대한 찬사를 늘어놨어. 말도 안 되는거지. 네. 멋있더라. 어쨌든. 위에서 그 얘기했어. 나 내려가면 현진아 말 많이 할거라고. 하하하.